이게 아마 몇 년 전이 되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기도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아마 이력 썼을 때는 하도 거짓말을 해놓으면 그렇다니까 자기가 어떤 거짓말을 해놨는지 기억이 안 나 나.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양념을 쳤다니까 양념 을 친다고 생각한다니까 왜 보통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 살짝씩 양념 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조민 씨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는 그냥 웃고 넘어갔을 거예요. 다들. 그런데 문제는 비슷한 사례로 조민 씨는 합격이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보십시오. 숙명여대 미술대학원 졸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숙명여대는 미술대학원이 없어. 없죠. 아니 그리고 미술대학원이 있는 데가 잘 없는데 대학원 회학과나 미술학과가 있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미술대학원이 예술대학원이 있는 데는 여러 군데 봤는데. 그렇죠. 그런데 미술 단일하게 미술대학원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없죠. 서울대 정도밖에 없어요. 이걸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제보를 받았어요. 숙대에는 미술대학원이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인턴들이 우리 회사 인턴들이 숙대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미술대학원이 없는데요. 라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러면 취재를 들어갔어야지. 그래서 잠깐만 이거 우리밖에 모르지? 잠시만 잠시만 이러고 있었는데 아 오마이뉴스가 빨랐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숙명여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는 것도 사실은 허위사실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교육대학원과 미술대학원은 엄청나게 전문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대학원 미술교사 미술전공 이런 거였다면 또 얘기가 연 다르죠. 그랬겠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른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민 씨 사례가 아니었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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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갔을 런지도 몰라요. 아이고 지가 졸업한 학교도 몰라? 이러고 넘어갔을 지도 몰라요. 남편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더 심각한 것도 여기 있어.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건데 그게 정부 지원 돈 받아서 한 사업 프로젝트야. 그런데 논문을 그따위로 쓴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멤버 유지라고. 아 그거는 박사 논문은 아니지만 논문 자체가 아바타 갖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남의 기사를 남의 사업 아이템을 사업 보고서 를 고스란히 갖고 와서 논문을 쓴 거야. 세금 빼먹은 거야.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박사 논문을 쓰려면 자기 연구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성과가 멤버 유지였더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 박사 논문은 아니지만 박사 논문을 가기 위한 진검다리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쉽게 말해서 밑바닥을 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자기 밑에 기본 성과가 빠져버렸으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장에 입학이 취소됐으니까 졸업도 없어진 거고 그러면 의사도 취소해라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박사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논문이 가짜였으니 애초에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 거고 그럼 박사 논문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미술대학원을 졸업한 게 아니라 교육대학원을 졸업 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은 대부분의 박사학위는 교육 쪽으로 가야 돼요. 하여튼 학위의 개통도 이상해. 학위의 개통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거 좀. 여러모로 이게 도대체 그냥 정상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가지고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개통이야.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이 되면 이거는 산업 디자인이거든요. 산업 디자인이고. 여기가 교육대학원 미술학과면은 미술교육학과면은 이거는 이제 이것도 사범대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이 틀려요. 물론 자기 마음입니다만.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던 거. 초등학교 중학교를 갔다가 자기가 근무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교생실습으로 근무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갯범이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서일대학교에 이력서를 낸 것 자체가 허위죠. 허위죠. 이거는 서일대학교에 대한 업무방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백한 업무방위예요. 그러면 거기서 받은 급여를 토해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99년 2월에 졸업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99년 2월에 겨우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 그런데 근무했다라고 하는 게 98년이야. 98년에 아니 교사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중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미술대학원이면 사실은 교사 자격증이 이때도 없는 거야. 없지. 미술대학원이 진짜 그것도 성립 안 해. 교육대학원이니까 교사 자격증이 나오지. 이렇게 허술한 이력서가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정말 당황스러운데. 그래요. 이게 만약에 남편이 윤석열이 아니면 묻고 넘어갔을 거예요. 정말.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그냥 도덕적으로는 사형선고죠. 이것도. 그런데 아니 남편이 윤석열이 아니면 우리가 이 이력서를 끄집어낼 이유도 없죠. 그런데 남편이 윤석열이니까 끄집어내게 된 거고 문제는 남편이 윤석열로서 조민이라는 사람 조국 장관의 딸. 조국 장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생을 완전히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랬으면 자기는 뭐 자기는 떳떳하냐고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도 지금 다시 뒤져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썩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썩 그렇게 퀄리티가 있는 논문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사학위 자체가 나오기가 힘든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꼼꼼하게 따져봐줘야 돼요. 따져보긴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참 이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는 석사학위를 그렇게 어렵게 주진 않았어요.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 분위기는 그랬다. 이렇게 되면 조민희 씨가 대학에 입학할 때는 그랬다. 대학원에 갈 때는 그랬다. 똑같은 얘기가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 말 그대로 윤노남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윤석열이 하면은 로맨스고 조국이 하면 불륜이냐. 그렇지.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